스팸이의 소름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 연필을 한다고 하네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매주일쯤 아는. 나 지금 소리 모르겠는데.. 동 Blind 너무 감동적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선수 김상필입니다. 저희 현재 소속팀은 목포시청 축구단이고요. 나이는 31살이고 포지션은 중앙수비수를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선수 김지수입니다. 김상필 선수와 같은 소속팀에서 지금 선수를 뛰고 있고 포지션을 하는 미드피데입니다. 나이는 26살이고요. 또 닉네임이 있어요. 저는 위대한 필맨이라는 닉네임을 1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거든요.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스토리가 되게 가난했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서커스단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성공하는 무게서 유리를 창조한 스토리에요. 닉네임은 뭘로 정확하다고 알지 사람이다. 나도 무게서 이걸 창조하는 십자라는 의미로 제가 김상필이니까 필라서 필맨을 해야 해요. 그래서 위대한 필맨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닉네임이 따로 있거든요. 독수목을 항상 닉네임을 다 만들어야 해서 닉네임은 어떻게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첨단 리더인데 첨단 리더? 첨단이라는 건 저희 집 첨단이어서 첨단이거든요. 리더는 중의적 표현인데 책을 읽는 리더, 이끄는 리더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좋은 리더가 되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짓게 됐습니다. 너무 잘생기셨어요? 저희 축구 선수들 다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후광역과죠. 축구 형들은 후광역과 있기 때문에 잘생겨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생의 영양당 성공 처음에 독수목임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 제가 이제 당시에 아산 무궁화 FC의 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군복무은 팀인데 그 팀에 모인 선수들이 항상 그 거의 대부분이 각 팀에 1,2번 주전 선수들이 모이거든요. 국가주진도 있고 당시에 선수가 38명이었는데 38명의 선수 중에 제가 38번째인 것 같은 거에요. 내가 이거 제대하고 나서 전 또 FA 선수였거든요. 팀이 없었어요. 자유계약 선수인데 어떻게 팀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런 커리어로 그 다음 사람을 설 때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도서관을 간 거죠. 그러다가 독서보험이 좋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때 친구가 저랑 같은 후배가 추천한 거에요. 형 독서보험 한번 하실래요? 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에요.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너무 독서보험이 좋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도 선수들이 처음에 4명에서 시작했다가 7명, 9명까지 늘어났었고 그리고 또 제가 제대하고 또 제가 이 팀에 와서도 바로 오자마자 온 다음날 바로 제가 독서보험 할 사람 모집을 했죠. 그래서 이 친구가 들어왔고 또 다른 후배에서 3명이서 시작을 했어요. 또 광주FC도 거기에 이제 친구들이 있었는데 동갑인 친구들이 있는데 카페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가 31살 되니까 은퇴가 얼마 안 남아서 미리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족도 또 결혼 이야기 하다가 너는 나 은퇴하고 뭐 할 거야? 했을 때 제가 나는 이제 스포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네 이렇게 했었어요. 광주FC 선수들도 그러면 자기들도 하고 싶다. 이끌어줄테니까 같이 하자 해서 제가 지금 총 3개를 운영하게 된 거죠. 본소비 축구 선수가 아니신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 선수들은 이제 책에 대해서 워낙 거부감도 있고 거부감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그냥 책에다 흥미를 좀 돋아주는 정도? 그리고 이 책이 왜 좋고 또 이걸 이렇게 즐거움을 위해서 나중에 진짜 이 친구들이 여기서 뭐 어떻게 안 가더라도 위기가 왔을 때 좀 해결책으로 책을 접했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거거든요. 참여하시는 입장으로서 어떻게 처음에 그 책 아닌가 다 읽게 되시는 게 아 네네 저는 원래 올해 축구를 이제 그만둘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작년 시즌이 끝나고 이제 팀을 알아보다가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오차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목포시청 축구팀에서 불러져가지고 합류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상필이 형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축구를 그만두려는 생각을 했다를 다시 한 거기 때문에 어떤 동기부여도 그렇게 잘 생기지 않고 조금 무의미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가 이제 독서 무의미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가 이제 독서 무의미 딱 시작하고 책이 책을 읽기 시작한 때부터 이제 조금 인생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제 부동산 쪽에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쪽에 공부를 하다가 이제 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 자기발을 하는 부분으로 이제 예. 하게 되고 이제 뭐 체인지그런드 영상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늘려가다가 어 지금 이제 완전히 저도 이제 축구산업 이제 축구 프로그램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이제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해가지고 예.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 예.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 제 스스로 이제 성장하는 것도 많이 느껴지고 또 주변 사람분들 이제 주변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또 이제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저도 이제 주변 분들에게 이제 좋은 영향을 주는 거에 너무 이제 만족한 하라를 보냈고 예. 축구선수분들이 인터뷰 연습을 하시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두 분 다 말씀을 되게 잘하시네요. 아 독서 모임에서 이제 발표하시고 하시니까 저는 이제 일주일에 뭐 두 번씩 이런 스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처음에 일년에 작년에 같이 책을 200번으로 읽었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1년 동안. 올해까지. 올해 3년까지. 그리고 올해만 봤을 때는 올해 1월부터 보니까 한 45번을 읽어드라구요. 하하하하 저희보다. 저희보다 많이 읽어드라구요. 하하하하 읽고 이제 서평은 특히 다 못쓰고 발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 준비를 다 하거든요. 하하하하 그래서 그걸 또 구도 짜서 어떻게 발표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확실히 이제 성장이 빠르더라구요. 또 말을 하다보니까 아웃풋을 하시니까 아웃풋을 하시니까 네. 이거 저만의 그냥 생각이 돼요. 작년에 아산에 이제 우승을 했거든요. 네. 챌린지를 우승을 했고 지금 광주FC가 1위로 달리고 있어요. 네. 독소먼을 했던 팀이 우리 하고 있잖아요. 저희 팀이 꼴찌는 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독소먼이 지금 하고 있는 6명이 다 게임을 뛰고 있어요. 오오. 6명인데 처음부터 뛰었던게 아니라 네. 게임을 못 뛰다가 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 느낌에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발을 통해서 이게 연결이 되지 않았나. 좀 동기부여 받고? 네. 그렇죠. 그리고 아 그런게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느끼거든요. 그거를. 왜냐하면 왜 연결이 되냐. 자기 발을 하는게 자기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축구 선수는 자기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 몸 관리든 멘탈 관리든 중요한데 또 축구 같은 경우는 자신감이 되게 중요해요.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걸 유지하느냐. 자기 커디션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거에 대해 얘기했는데 체를 통해서 또 독소먼에서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선수가 발표했을 때 알 수가 있잖아요. 어우 저 좋은 버스 체중도 봤어요. 난 지금 체중도 봤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버스 습득을 하면서 선수들이 이제 자기가 쌓아가는 거죠. 좋으니까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그 트랍에서 못 벗어나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불평하고 불평하고 그게 저희 팀의 작은 구름 아래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혹시 최근에 읽으셨던 책 중에서 좋은 책 있으신가요? 축구는 왜 오리추상일까? 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게 축구의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저희 팀이 계속 상식이 안 나오니까 왜 안 나올까? 라는 고민을 들어갔고 고민 해결을 하려고 그 책을 읽었는데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의 수준이 뭔가 결국에는 그 책도 이 통계를 통해서 메타 엔젤을 한 다음에 메타 엔젤을 한 다음에 다른 팀과의 상대성을 가지고 이제 전략 전술을 구사해야 된다. 그래서 팀에 대해 다른 사례에 대해서 알려줘요. 예를 들어 맨첸스트 시티 라는 강팀이 있어요. 프리미어리그에 만약에 위건이라는 팀이 있어요. 위건이라는 팀이 있는데 거기에 하불이거예요. 하불팀이에요. 위건이 맨첸스트 시티에 이기려면 맨첸스트 시티가 하는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위건만의 축구를 해야 된다. 다윗과 골리아에서 싸우잖아요. 이건 다윗과 골리아에서 싸우는데 처음에 다윗한테 투구랑 다 쓰였잖아요. 골리아처럼 그런데 싸웠을 때 만약에 다윗이 싸우면 지잖아요. 무조건 똑같이 하면 다윗은 다 벗고 골팔매를 다 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전략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축구에 어떻게 접목시키냐 또 그 사례가 있어가지고 되게 저희 팀에 대한 또 평가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우리 팀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저 나름 글도 써보고 했었죠. 제가 축구에 대해서 아주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고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실 게 아니라 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감독보다는 컨설턴트가 되고 싶어요. 스포츠팀 컨설턴트. 더 크게 봐서 어젠 구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팀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좀 총괄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싶고 한국에서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거기 독일 지도자가 물어봐요. 축구가 어떻게 됐냐 너에게 어떤 의미냐 나의 전부입니다. 내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된다. 절대 그래서 안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시작 자체가 다른 거죠. 그걸 보고도 저거 딱 맞다. 그래서 내가 한국 축구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행사도 들면서 그 은퇴 후에 대한 안 좋은 길로 가 빠지는 선수들을 많이 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들이 좀 학습 능력을 좀 키워놓으면 독서 모임이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를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자 박사님 말을 빌려 보자면 이 4개가 사회생활 때 기본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축구에도 기본기가 중요하지만 또 사회생활에도 기본기가 중요한데 이것들을 좀 익혀놓으면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들어보니까 뭐 대한민국에서 성의 40%가 한국도 읽지 않고 있고 그러면 그 40% 60%는 들어가면 그래서 나의 성질이 높이지 않을까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책을 읽었으면 또 실천 옴기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퍼스트 산업도 팬이 되게 중요한데 팬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퍼스트처럼 선수 마케팅 팀 만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까지만 도전해보자 지금 움직일 생각이 있거든요. 제 나름은 이거라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실패한 경험이고 잘되면 좋은 사례를 남겨서 다른 팀이 본받아서 하면 좋고 제가 그 책을 읽은 이유도 무엇이 성과를 읽는가를 읽는 이유도 독소망을 하는 선수들끼리라도 팀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즐거움 의미 성장 그걸 팀원들에게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선수들을 불러가지고 개인배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심어주려고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 저는 이제 이것도 빡도가 있어요. 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간 독소라는 자체가 체인하는 자체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잖아요. 축구선수랑 뭔가 크게 되면 다른 문야 같은데 하다보니까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대한체육회든 대한축구협회든 분명히 관심을 가지게 될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더 크게 생각하는데 딱 해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독소모님들끼리 하는 시그런처 포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즈를 하는데 이 포즈는 책을 읽는다는 의미로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이 제스처로 끝내기 전에 저희 12월에 빡도에서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그날을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졸고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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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